야, 근데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? 그래갖고 남은 시합 잘 준비하겠어? 부르게. 아... 왜 이렇게 맥이 빠지고 허탈하냐. 나도 잘 모르겠다. 근데 의문실 쌤하고 쌤하고 참 잘 어울리더라. 편애도 보이고. 그야 뭐 의대 동기니까 동고동락한 세월도 있고. 수준도 맞고. 의문실 쌤 예쁘잖아. 성격도 좋고 또 의사고. 야, 너도 인마 괜찮아 인마. 몸도 튼튼하고. 그걸 위로라고 하냐. 나쁜 놈. 야, 뭐 먹을래? 우리 방금 밥 먹었거든. 나도 위에 한 개란 게 있어. 야, 바다 어때 바다. 드라이브. 너 운전 가능해? 차는? 뭐 내 차 아닌 내 차 하나 있어. 바다 정도는 금방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니다. 언제 거기까지 갔다 오냐? 됐어. 아, 왜? 가자. 바다 가자. 안내면 진다. 가위 가위 보. 가자. 오케이. 점호 전까지 들어오려면 빠듯한 거 알지? 손잡이 꽉 잡아라. 오빠 후진 없다. 야, 어때? 오빠 운전 좀 하지? 어. 초반 때 빡빡 나고 아주 톤할 것 같고 딱 좋나 딴 생각도 안 나. 야, 이게 다 컨셉이야 인마. 너 잘하는데 못하는 척 하는 거 그 쉽지 않다. 아, 어쨌거나 좋다. 그래도 나오니까. 거봐. 오빠 말 들기 잘했지? 하... 그래서 어찌 생각해보면 역도인으로 살려면 여자로서 사는 거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. 야, 말도 안 돼. 야, 그냥 그런 모습까지 사랑스러워 죽겠다 하는 남자 만나면 되지. 참, 말이 쉽지. 뭐 그런 남자 만나기 쉽냐? 야, 왜 없어? 나만 해도. 어! 야, 저기 갈매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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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매기 때때로 있어. 봤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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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얘, 나 앞에, 앞에 봐야 돼. 우와, 얘 그거, 그거 타러 갈래? 그 뭐지? 갈매기 과자 주는 거, 배, 배 타는 거 지금 안 하나? 야, 야, 야. 야, 나 운전해야 돼. 그거 못 봐. 안 해봤냐? 촌스럽게. 아, 진짜 뭐냐. 야, 갈매기야, 나야. 딱 정해, 여기서. 갈매기. 우와! 갈매기야, 나야. 마지막으로 묻는다. 갈매기야, 나야. 야, 갈매기 살 먹으러 갈래? 후, 갈매기야, 안녕. 아이, 바다 처음 와보나, 촌스럽게. 야, 내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뽕 뚫려서 그래. 아, 원래 바다 이런 데 내 남친이랑 와가지고 어, 나 좀 와봐라 이런 거 하고 어,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 쓰고. 야, 네 나이가 몇 갠데 그런 걸, 아우. 나이 값 못 하겠는데. 나이 값 좀 해라, 나이 값 좀. 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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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야! 야, 야! 나자마자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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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가 작고 웃자면 시작해봐 아픗도 힘이 들 땐 뒤로 포기하면 또 어때 내일 두 걸음 뛴 거야 후! 머리 머리 아휴 아휴 우리 뚱은 무거운 걸 들어서 그런가 머리도 무겁네 아휴 아휴